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얼깔이냐 배추냐라고요. 저는 식감과 맛이 상추 중에 가장 좋은 이 상추만 먹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포종담배 상추입니다. 봄에 한 번 심으면 여름 끝자락까지 추대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리면서 자라기 때문에 상추 중에 키우기가 가장 쉽습니다. 맛과 식감이 좋고 재배가 늦게까지 되는 상추라서 올해는 씨앗을 최대한 받아 분양을 해보려 생각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